두번째 섹션 데이터 정제입니다. 3과목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이에요. 데이터 정제, 정제라는 것은 품질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품질 방법론이 먼저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품질 방법론의 개념, 품질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에 품질을 높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활동을 체계적인 흐름으로 표현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관리, 모델 관리, 흐름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안, 활용 관리, 요구사항 관리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데이터 표준 관리, 해당 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도메인, 코드 등 데이터 관련 요소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해둬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같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품질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준에 따른 원칙을 정의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초한 전사표준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사표준은 기업표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 표준, 두 번째 표준 변경,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표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표준 평가,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 표준의 사상을 통해서 맵핑을 얘기하는 거죠. 맵핑을 통해서 준수 현황을 평가하는 거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 표준, 대형에 봤을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다음 데이터 모델 관리, 데이터 모델이 뭐냐. 데이터 모델링 작업,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했던 작업들, 이거를 전사적으로 생성하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사적이라는 건 항상 기업적, 업무적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든 모델도 마찬가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능, 효율성, 정합성, 데이터에는 정합성이 항상 붙죠. 효율성과 성능은 항상 어디든 붙는 거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 흐름 관리, 흐름 정의, 흐름이 뭐냐. 수기 생성 또는 ETL 같은 걸 통해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당연히 흐름 변경 가능할 거고요. 흐름 평가,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데이터들의 어떤 걸 평가한대요. 또 정합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변경. 우리 변경 지금 다 가능하다고 배우고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평가. 설정된 규칙이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성능이 괜찮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애들이 데이터인 거죠.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보안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안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보안 정책도 바꿀 수 있고요. 보안 평가. 접근 로그를 분석해서 보안 정책 수준을 평가한다. 이 보안이 지금 너무 센지 아니면 너무 약한지 그런 거 판단하겠다는 거죠. 다음, 데이터 활용 관리. 데이터 활용 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가 기대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서 담당자한테 조치하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 개선은 활용 저하 원인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 활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활용 평가는 기대품질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활용 개선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개선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요구사항 관리가 있네요. 요구사항 확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립, 분석해서 이걸 제거한다고 써 있는데 뭐 아는 내용이죠. 요구사항 반영, 마찬가지 아는 내용입니다. 작업 반영 계획을 수립한다. 뭐 써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것들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데이터 관리 책임자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단계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최고 정보 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IO라고 되어 있죠. 전사 데이터 관리자, 기업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데이터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관리의 방향성, 데이터 관리의 총괄, 이슈 사항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대요. 대빵이라는 얘기죠. 넘어가서 데이터 관리 책임자입니다. 데이터 관리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는 개념적인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위에서 방금 했던 얘기고.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조정을 담당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러가 있습니다. 논리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요건을 토대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고요.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표준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개발된 걸 얘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어디서 봤죠? 물리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애예요. 얘는 논리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고 데이터 형상관리 및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튜닝, 성능 유지에 힘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죠. 업무적인 관점으로 업무 데이터를 다루는 애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있다면 전달을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활용 관리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쓰는 친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면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원천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는 것부터 같이 보죠. 원천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합성 검증 시 발생하는 오류를 찾기가 어렵다. 품질 보장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 전환 전에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먼저 검증을 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면 먼저 찾아낸다. 그래야 정합성이 검증될 테니까요. 전환된 목표 데이터베이스 품질 분석. 원천 데이터베이스와 목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각 대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품질 검증을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할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 데이터의 정량적 측정. 정상 데이터의 건수를 업무 영역과 테이블별로 세분화해서 정량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량 측정은 수치 개념으로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류 데이터의 유형과 건수를 오류의 위치와 유형을 파악해서 정량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데이터 정제 여부 결정. 정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는 뜻이죠. 오류 분석과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류에 대한 심각도를 체크하는데요. 심각도가 상중화가 있죠. 데이터 전환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도는 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표준에 맞지 않는 상태. 그게 합니다. 상중화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류의 상태예요. 현재 오류가 어떤 상태고 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오픈은 오류가 분석이 안 된 거고요. assigned는 개발자한테 이 오류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어떤 특정 개발자한테.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수정을 하면 픽스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마치게 되면 클로즈드고요. 다시 오류가 발견했을 때는 오픈으로 다시 간대요. 이렇게 다시 넘어간대요. 오류 수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default랑 classified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오류 수정을 연기해준 상태예요. 아직 수정을 안 한 상태에 연기해서. 그 다음에 오류가 담당팀이 수정할 수 없는 형태라고 판단되는 형태가 classified, 그러니까 잘못 분류가 됐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까지 오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제 요청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제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정제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완전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유효성이 문제가 있다. 일치성이 문제가 있다. 유일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해서 유일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정제 방법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QL 성능 튜닝입니다. SQL 성능 튜닝이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사용자의 지리를 효율적 실행이 가능한 내부 지리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사용자 지리와 변경된 내부 지리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 결과는 같지만 성능은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능을 튜닝하는 방법 요 개념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일단은 셀렉션 연산 우선 수행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에 행을 추출하는 연산으로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한다. 나왔던 내용이죠?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젝션 연산 수행 얘는 수직적 부분 집합이에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필드보다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인 연산 순서를 최적화합니다. 셀렉션과 프로젝션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조인을 하면 불필요한 애들도 같이 조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겠죠? 결론적으로 쓸데없는 결과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이 조인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을 하기 전에 먼저 드러내고 드러내고 한 다음에 조인을 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과목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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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